고고자이마스 오늘은? 오늘은 어떤 사진이에요? 아르바이트 자켓 알겠어요? 자켓이 있어요 동현이 형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얼굴이 멋있어요 멋있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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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배고픔꺼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